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인간이 얼마만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는지 인허가권을 진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천억의 개발이익이 발생했는데 확정이익으로 1800억 정도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민간에게 최대한 편익을 보장해 가지고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해 가지고 그중에 일부 정도를 김만배와 같은 49% 가운데서 일부를 공동갱비를 빼고 475억인가를 배분받게 돼 있는데 그건 누가 했는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범인이 누구 했습니까? 스테이크 자기 지분이 가장 많이 걸린 사람이 가장 범인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뭐죠? 그 주인이 누군지는 아는데 아마 이 부분의 진술서에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만일에 유동규와 함께 책임을 많이 돌린 모양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은 천화동인 1호 지분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그 지분은 이재명 대표의 것이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유동규 씨는 자신의 배임 재판이 종료된 뒤에 공당의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가 개탄 들었다면서 배노인을 통해 위하같이 밝혔다 유동규 씨는 이렇게 주장했다 만일 내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해뒀을 텐데 여기에는 어떤 안전장치도 없다 이것은 그 지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 밑에 사람들은 하수인이지 않습니까? 물론 매덕정도 주면 고마워할 일이지만 오나 실제 오나가 누구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앞으로 검찰이 법정에서 싸움을 통해서 이재명 씨를 기소를 해가지고 감옥을 넣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세금 낼 필요가 없는 나라는 거죠 세금을 말라냅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새로 제가 알게 된 건데 이번 33쪽 분량의 그런 진술서 이재명 측에서 낸 그런 진술서에는 여러분들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정민용 변호사도 100억을 받았는데 그런 또 논리를 만드는 모양입니다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의 후배되는 서강대학을 졸업한 정민용 변호사도 100억을 받았는데 당연히 유동규가 더 큰일을 했는데 뭐 수백억 정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런 내용이 아마 진술서에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33쪽의 진술서에는 유동규는 700억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참 법적인 그런 쟁점이 되는 상황이지만 참 인간이 정민용과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을 받는다는데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동규 씨의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게 상식적이냐 유동규 지분이 내 건 아니다 이야기죠 유동규가 팔짝 뛸 그런 일인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날 재판장에서 정민용 변호사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욱 씨가 저에게 100억을 주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남욱 씨와 긴만배 씨와 비용 부담으로 싸울 당시에 정민용에게 100억을 줘야 한다고 언급할 걸 알고 있느냐 질문에는 두 사람이 서로 비용을 허위로 부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남 씨가 내게 100억을 언급한 적은 없다 100억만큼 일을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번 진술서 내용에 유동규 씨한테 이렇게 덮어 씌우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격노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잘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